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두산 로보틱스고요. 현재 7만 8,7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부하권으로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단 구간에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자리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보호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형성됨에 있어서 지금 이 당시에 어떠한 악재가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7만원에 다시 한번 지지수급을 붙여줬고 하방을 경제시키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영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얼마나 목표가를 어디로 보고 가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런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월요일부터 좀 힘내시라고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러한 낙폭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확실히 세력들이 좀 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1차 지지선이 지금 이 자리에 전혀 어떠한 지지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했고 지금 이 타이밍 보이시겠지만은 이 장기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지캔들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변환하려는 이러한 매수세가 붙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눌렸거든요. 장대원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아무런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이유가 없는 지금 이 7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를 붙여주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러한 타이밍, 장기평선을 기점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페닉세를 좀 유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당시에는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IPO 섹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모가액이 얼마였습니까? 2만 6천원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 구간에 전부 다 던져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개인들의 매도세를 좀 유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이러한 매도세를 전부 다 매집을 보여주게 되면서 1차, 2차, 3차 파동까지 전부 다 수익분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세력들의 의도가 상당히 좀 불순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자리까지 이러한 낙폭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7만원 부근에 하반경직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낙폭 자리에 있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2억을 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어쨌든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 자금에 대한 내용 쉽게 말해서 뭐 엔캠을 가지고 우리가 10만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엔캠을 10만원에 사서 30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이시령금은 또 어디로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섹터에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어쨌든 모니터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기술적 분석을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가치만 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류정훈 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와 경쟁사는 테슬라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류정훈 대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전기차를 만들던 당시에도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류정훈 대표가 모션 시장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전부 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모든 기술과 모든 특허를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는 어쨌든 자동차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장? 자동차 시장과 모션 시장을 대조를 해봤을 때 급이 안 된다. 비교할 급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인들이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어떤 회사입니까? 이전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갔던 애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호랑이 없는 굴에 왕노서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모션 시장 이 협동 로봇에 있는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는 누구다? 두산 로보틱스가 그 대장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두산 로보틱스 문자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 한번 보시면 48,000원 부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48,000원 부근 지금 정확히 여기입니다. 지금 11월 13일 보이실 겁니다. 11월 13일 보이시는데 지금 이 당시에 11월 13일 장대문이 떠있는 지금 이 구간이었고요. 이때 여러분들께 48,000원 부근 국가가 48,000원이었죠. 이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48,000원에 매수하시고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 그러니까 10만원 자리에 저항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98,000원 부근에서 전부 던지고 나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한 다음에 재매집을 통한 세력들의 저점 구간에 대한 물량 장악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의도를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식으로 매수세 들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이 나오는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매집을 통해서 이러한 상승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은 타점에 대한 공유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타점, 매수타점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재료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상단에 머무르고 계시는, 물려계시는 주지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차이시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켜야 우리가 충분히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그냥 비교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좀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려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 활용으로 좀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시기에 충분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문자 두산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웬만하면 좀 확인하고 보내드리니까요.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한번 보내드리면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좀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이랑 매수가 무조건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관심 종목에 이렇게 등록만 좀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라 그러면 얼만큼 걸리는지 이런 것들만 그냥 한번 체크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놔둬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